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3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결승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70점제입니다 70점제구요 자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시작할게요 결승전 시작할게요 정혜린씨 존나하네 결승전 결승전 receiving . 보면 결승전 결승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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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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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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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relación. 아 이거 컴퓨터한테 이런거 그러면 잘 떼겠다. 난리나겠다. 난리나. 아멘 마지막에 20점 그래도 지효 갑자기 4등 됐어 ên mismo vs 2 проти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지오 대단하다 이번 판. 하위권이 있었는데 1등을 하네 이거를 와. 19점 다시. 아 19점이네. 지오 꼴등에서 다 올라왔어. 대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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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카도라스야 하트가 이게 변수에요 갓겜 아아 갓겜 아 왜 스타트야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리탄은 하면 안돼 리탄은 하면 안돼 와아 일단 마이너스 안당했어요 리탄은 마이너스 오거든요 리탄 잤대요 수냉 많이 안넣었어 리탄의 정 lick 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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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효 못끝했네. 52. 52. 53. 53. 54. 54. 5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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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. 56. 57. 5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등 지호 2등 김재원 3등 릴라 4등 백환 수고했다. 어 일단 오늘 다들 고생했고 다음번에 조금씩 상품 더 크게 한다. 더 열심히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